꽃과 함께했던 순간의 기억은 평생 좋은 추억 같은 거였으면 좋겠어요. 오그, 더블유, 얼루어, 엘르, 마리클레르 또의 패션 라이프스타일 매거진에 비주얼 디렉팅을 하고 있습니다. 피고 지고 같은 꽃도 모양이 항상 다르고 매번 같은 장면이 없잖아요. 꽃다발 같은 경우는 재료 정리에서부터가 디자인의 시작이거든요. 덩어리가 확실한 꽃보다는 선이 강조되는 꽃들이 트레이 가든 앤 예뻐요. 때가 2, 3m 이상은 떨어져서 꼭 전체 그림을 보셔야 돼요. 몸으로 감고 들어오거나 바닥으로 보여지는 이런 것들도 생각하시면서 구성을 하셔야 돼요. 한국의 플로리스트들이 세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됐으면 아니면 할 수 있구나 자신감을 얻는 계기라도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